안녕하십니까 서울 점잘보는 집 천신궁입니다 저희 점집에서는 오랫동안 신의 말씀으로 돌을 닦아온 영엄한 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 답답한 모든 문제들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만은 않고 기쁨보다는 슬픔의 아픔을 더 많이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언제나 희망의 빛이 되어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